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음 먹방이야 저음 먹방 테이스티 테이스티 뭐야 네 아 아 그래 으 으 으 으 으 이게 찢어질 것 같지? 그 느낌 야 이거 벽이 풀렸어 나 기록 안 된다고 할까봐 마지막 손도 안 짚었던 거 야 찢어질 거 아니야? 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해? 거의... 넌 거의 공이었어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? 너 양탄자 탄 줄 알았잖아 승관이 그거 잘해주세요 붕겨있는 걸로 양탄자 타고 날아가는 거 진짜 날라는데 이러고 디노 어떻게 해? 1초 9일이야 디노 할 수 있어 디노가 이겨 무조건 응 무조건 디노가 이겨 9 몇이었어 1.9 몇 끝! 끝! 이긴 거 같아 결과 결과! 승관이가 이긴 거 같은데? 누가 봐도 이겼는데? 누가 봐도 이겼어 승관이가 이겼어 내기야 괜찮아 너 승관이가 너 양탄자 타고 날아갈 게 있어 불량을 줬어 우리가 게임을 줬지만 방송을 살렸어 어 불량을 줬어 우리가 게임을 줬지만 그래 승관이가 이 게임을 살렸어 방송을 살렸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브레인 스토밍 어어 꽈라인가요? 아니요 도라인가요? 아니요 아 저것은 또 라이라고 브레인 스토밍이라는 단어의 그 뜻이 뭐죠? 브레인 스토밍 뭐시나요? 진짜 나 진짜 너무 당황했어 너무 웃기다 아니 아니 아 웃겨도 진행 안 될 것 같은데 도겸 씨 뿐만 아니라 여기 세 분 다 담아 하신 거 같은데 브레인 스토밍 뜻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 그건 몰랐어요!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아 진짜 미치겠다 오늘 밤은 잠 못 듣는 사연이 있네 내 가슴 파고드는 슬픔이 있네 그대의 눈빛 하나 잡을까 나 혼자 가슴 되면 울었네 그대의 이로는 찰랑찰랑찰랑 기쁨 주던 그대 그대는 글썽글썽글썽 눈무어주던 그 사람 난다 누구였나 그대는 그대는 내 마음 닿지 않는 별이었나 나 도대체 누구였나 그대는 Who are you? 내 눈이 안을 그대여 그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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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여러분이 쇼핑몰 편의점 갈 때 그대가 1 플러스원 많이 봤죠? 네네 사실은 일반 성분보다는 1 플러스 1 더 많이 사죠? 1 플러스 1 멤버들 고향 가서 연회하는거죠 1 플러스 1 2번째! 멤버 중에서 중구 멤버 있잖아요? 그거 바로 저요. 저 고향 신천 가본 적이 아직 없죠. 근데 아까 원우 씨도 말했죠. 유행 멀리 가는 거 좀 어려우니까. 근데 중구는 뭐였다고 생각하지 마요. 아 우리의 생각은 맞죠? 미안해요 미안해요. 비행기 타고 있었죠? 비행기 타고 3시간밖에 안 됐어요. 생각해봐요. 그냥 우리 집보다 가까워.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. 다른 거 여행 갈 때는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? 음식 말고. 경치 경치. 경치는 준비했죠 경치. 신천에서는 아주 유명한 경치 있어요. 바로 이거 해야죠. 이렇게 높은 건물 본 적이 없죠? 그리고 이 건물은 하나 말고 두 개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무슨 선생님도 궁금해요? 솔직히 협제 하셨구나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이건 현명이야. 이거는... 보유에 가져오신 뭐가 어둡다는 줄 알았어 흔들리지 형 흔들려? 안에 흔들려? 와 흔들려 아니 근데 잠깐만 왜 이렇게 커? 왜 이렇게 커? 빨리 맞혀 와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나 진짜 빨리 맞히자 근데 무서운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맞았어? 아니 파이팅 아 진짜 하지 마 도겸이 했잖아 잠깐만 눈을 가려줘 얘 그냥 눈을 가려줘 봐 아 그게 더 안 보여줄 것 같아 차라리 어 눈을 가려 차라리 봐봐 85도 독이야 독 아 도겸이 못 줄게 빨리 못 줄게 아 진짜 어떡하지 눈 딱 가면 그냥 쏙 집어넣어 먼저 해 한번 집을게 어 쑥 그냥 넌 그냥 너 또 그냥 너 또 그냥 너 강아지 하하하하 야 너 팔 괜찮아? 너 팔 괜찮아? 너 팔 괜찮아? 애고 하고 싶은 거 같애 죄악 아 아!! 벽이 형 걱정되지마 야! 저녁 내냐?! 우우우우우 야 나 지금 형이 그 동물이 된 줄 알았어 아아 물컹했어!!! 물컹했어!!! 뭐야 저게 나와 그냥 눈을 감고 아 얘 괜찮아 얘 동물이야?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 아니 근데 왜 내가 살 끌었어 그러면 무섭다고 얘 막 얽혀있어 형 우리 맞힐 때까지 못 가 안 해봐 안 해봐 아 진짜 제발 나 또 만지기 싫어 진짜 맞춰야 돼 근데 이 움직임 조심해라 안녕 아 너무 길어 왜 만졌어? 본질 본질 쪘어 내 손 쪘어 야 얘 죽을 거 같은데 여기 치면 위험해 야 얘 스트레스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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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제발 나 진짜 아 아 이제 만진다 나 이제 좀 만졌으니까 이제 만질 수 있어 정답해 소리를 그 정답으로 하면서 말해 아 진짜 맛있는데 어 없어 짝발라고 얘기해야 돼 뭐야 얘 뭐야 뭔데 에블린 아 뿜ぜ 뭐야 왜 죽었어 뭐야? 뭐야? 뭐에요? 더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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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야 돼! 어? 아 죽어있는 거네 쥐어어! 쥐어어! 못 보겠다 나는 저걸 저렇게 만들고 있다가 어떻게 해! 아니 무섭주가 쥐어어! 우동면! 정답! 뭐야! 우동면을 뚝부터 이렇게 왔어. 나 진짜 우동수야, 진짜. 최고의.. 최고의.. 과연 곡성 연기 소화를 할 수 있을 점 수치가? 레디! 액션! 요진, 똑바로 앉아. 아버지 경찰이여. 거짓말하면 다 알아. 너 그 사람 만난 적 있지? 말해봐. 무엇을?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했는가? 말해보라고. 내가 그걸 왜 말해야 한디? 중요한 문제인게. 무엇이 중요한디? 너 진짜 이렇게여? 무엇이 중요하냐고.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고? 무엇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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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이 그렇게! 무엇이 그렇게여! 이 무엇이 중요해요. 무엇이! 이 무엇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겨? 나사가 빠져주셔? 나사.. 나사.. 아, 나사.. 나사.. 나사 빠졌어요. 무엇이 그렇게.. 할께요. 시작. 차 세워줘요. 밥 먹을래, 나랑 집에 갈래. 차 세워줘요, 빨리. 밥 먹을래, 나랑 집에 갈래! 저 감자탕 먹었어요. 밥 먹을래, 나랑 집에 갈래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고장 났어. 아니, 그게 아니라! 아니, 그게 아니라! 고장 났어.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! 안 먹을래. 이제 고잉 세븐틴은 2018년도 계속 되는 겁니다. 아 그런 거예요? 잠시? 네. 그런 거예요? 그런 거예요? 그런 거예요? 재정비 후에 이게 뭐야? 아니 이게 뭐야? 재정비 후에 네? 어떤.. 원우야! 원우 씨 저희야! 야! 우리 언니! 아 이건 반찬! 나 진짜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. 나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. 아!